Room & Free 몸소 선수가 움직이면서 선들에게 큰 울림을 줬고 저도 고참으로서 동참 안 할 수가 없었죠 분해서 우는 게 처음이었잖아요 아이스를 하고 있는데도 부상 부위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진짜 많이 속상하고, 아쉽고, 분하고 이게 게임이에요. 배시골은 게임이에요. 그래서 즐거움이 없으면 게임을 못하고 있어요. 포스트시즌을 직관했었어요, 작년에. 그런 관중석에서 팬의 입장에서 보게 된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